이맘때는 고추가 수확을 한 달여 앞두고 한창 자랄 시기인데요. 주산지에서는 생육 부진의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에 이어 긴 가뭄까지 이상기후가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추 주산지인 영양의 한 고추밭입니다. 제대로 크지 못한 채 잎이 말라 죽었습니다. 꽃 속에서는 총채벌레가 발견됩니다. 고추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칼납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올해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고추 주산지 농가 200여 곳의 작황을 조사한 결과 착과 수가 평년보다 3.7개 적고 진딧물 발생은 지난해보다 16.2%, 총채벌레는 무려 4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육 부진과 해충의 급격한 증가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고온 탓에 월동 해충이 늘었고, 가뭄이 계속되면서 덥고 건조한 환경에 쉽게 번식이 이뤄진 겁니다. 여기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욱 치명적인 탄저병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일단 확보를 잘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는 탄저병 예방약재를 꼭 살포를 해서... 고추 주산지 시군은 고추농가를 위한 지원금 인상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추가 악역 하락,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칼납병과 같은 병충의 만연으로 삼둥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병해충의 토착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정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